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없는 스킬이 꽤 많다 예전에 내가 하던 딱 그죠? 스팩보다 약간 아래인거 같은데? 아우 레벨도 큰가보다 금방 끝났는데 아 좀 하고 있어요 금방 끝났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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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픽 좀 깰게요 어... 아... 아... 맞으면서 가자 아... 아... 이게 참 빠른 방법이지 아 о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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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래도 조심해야죠, 한 대 맞고 가니까 조심할까 조심해줘야지 아 꽤 많이 맞네 아 아 아 그러네 나 스킬을 안쓰고 있었대 그러네 오차 스킬을 안쓰고 있었대 아 저 스무스 스무스하군요 어? 어이구 스태닝이다 두면 안보이다 나와봐 밖에서 싸우자 안보여 안보여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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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을 갖다 댔네 이거 어떡하냐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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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어 아 그렇지 오차 스킬을 써야지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건 어떡하냐? 흐흐흫 됐네 한 대 맞고 돌아오게 됐네 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 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 바로 죽어가지고 피할 틈이 없으니까 운이 없었다고 파야트겠지? 근데 돈은 언제 날라갔냐? 아까 날라간다고 어휴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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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클리어를 하게 되었군요. 뭔가 쉽게 끝난 것 같군. 자, 유니온은 6090이었고요. 이렇게 플랭크. 아, 부공 274%에 박목 89%. 1.8스텔. 0.8스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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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%. 30%죠. 아우, 15소. 17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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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력. 공격력. 데미지. 크리에이팅. 아, 이렇게 되군요. 패선 없고. 아, 이곳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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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